성공시킵니다. 아, 골문 앞에서 언제나 쿨한 남자죠. 아, 그렇습니다. 워낙 저런 슈팅을 잘하는 선수죠. 주툭기가 나왔습니다. 현재 스코어 2대 1.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. 좋은 상황입니다. 수비와 숫자 싸움을 해줘야죠. 네,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. 조기회, 골, 동점골입니다. 동점골이에요. 좋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. 놓칠 리가 없죠. 그대로 들어갑니다.